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둔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둔각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여기 그려져 있는 점선은 문제에선 주어져 있지 않구요.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둔각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직접 점선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점선을 두 개 그려서 큰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둔각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둔각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둔다면 높이 h는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y분의 a가 공식이에요. 여기에서 x는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든 큰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 전체 두 개 합한 거에요. 이게 x가 되는 것이고 큰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90도고 얘가 30도니까 x는 60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y값은 이 새로 만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이 작은 거. 이 각이 바로 y가 되는 거에요. 이 하나가. 두 개 합힌 건 x, 이거 하나가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외각이 135도니까 이 안쪽의 각은 45도가 되겠죠. 그러면 45도 90도니까 y는 45도가 되는 겁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높이 h라는 값은 x가 60도였으니까 탄젠트 60도 빼기 y는 45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젠트 45도 분의 a는 주어진 밑변. 밑변은 지금 작은 큰삼각형에서 밑변은 아닌데 주어진 아래에 있는 변을 지금 a라고 두시면 돼요. 얘가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 h는 탄젠트 60도는 u2 3이잖아요. u2 3 빼기 탄젠트 45도는 1 분의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공식은 혹시 까먹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높이를 h로 두는 거에요. 그런 다음에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죠.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을 보니까 지금 얘가 45도라고 했잖아요. 45도 45도면 b가 1대 1이에요. 이 길이가 지금 h였으니까 이 길이도 h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삼각형을 보게 되면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30도랑 마주보는 변이 h에요. 30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b가 1이잖아요. 1대 루트3인데 그러면 이 긴 길이는 루트3h가 돼야 되는 겁니다. 1에서 루트3을 곱하면 루트3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겁니다. 6 더하기 h는 전체 길이가 루트3h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얘를 이용할게요. h를 이용하게 되면 루트3h 빼기 h는 지금 이항했으니까 부호 바뀌겠죠. 6이 되는 것이고 h로 묶겠습니다. h로 묶게 되면 그러면 루트3 빼기 1 괄호 닫고 h 묶었죠. 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h만 남기고 이항을 할게요. 지금 h하고 괄호는 곱하기인데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래서 h는 루트3 빼기 1 분의 6이 됩니다. 우리가 공식을 이용했을 때하고 값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 더 해줄 게 있어요. 분모에 지금 무리수가 했으니까 답을 적을 때에는 유리화 분모에 유리화를 해서 답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3 플러스 1 을 곱하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3 플러스 1 을 곱하면 그러면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이니까 3 빼기 b제곱 1의 제곱은 1 분의 6 괄호 열고 루트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6 괄호 열고 루트3 플러스 1 이니까 약분 가능하죠. 1억분하면 1 1억분하면 3 그래서 높이 h의 값은 3 괄호 열고 루트3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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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